2, 3, 개철트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은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UN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하지만 매일 700명의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물과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식소염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건강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아주 먼 거리를 매일 걸어야만 한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굳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모랜드가 지구촌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해보자 굿네이버스 굿워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염된 물과 비위색적인 환경으로 마실 물조차 없는 아이들이 언제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일상의 기본인 깨끗한 물, 아이들에 대한 좋은 변화를 위해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모모랜드와 함께 굿네이버스 굿워터 프로젝트와 함께 해주세요. 모모랜드와 함께 굿네이버스 굿웨터